이렇게 마켓포커스 1부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특히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열린 2분기의 실적 시즌 특히 삼성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휴대전화 부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 오늘 이 시간 동양증권의 서동구 부장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삼성전자 이에 따른 휴대전화 부품주 이야기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낙폭을 더욱더 키우고 있어요. 3%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외의 휴대전화 부품주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아쉬운 것은 삼성전자의 이런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낙폭을 좀 키워가니까 전체 시장의 어떤 상승 탄력도도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럼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또 주요 부품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봉의 모습을 여러분들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최근의 어떤 움직임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제는 오히려 14만 원에서부터 16만 원 가까이 되는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이탈이 되면서 상단을 14만 원으로 놓고요. 하단을 이 직전의 저점대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한 12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이죠. 그렇죠. 125만 원이죠. 그래서 이 라인들이 일정하게 당분간은 박스를 형성하면서 한 단계 레벨 다운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펼쳐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한 가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11조 내외의 어떤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가시화가 되느냐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인 파트론의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봉의 모습인데요. 물론 전체적인 흐름들 속에서 아주 큰 상승을 보여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주가의 어떤 조정이 연출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의 실적 둔화 얘기들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현재의 흐름만을 놓고 본다면 조정의 어떤 강도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낙폭화되어 있다는 어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하나 아모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인 흐름들 속에서 아모텍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17,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아주려는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연출은 되고 있습니다만 3주 연속 이렇게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다음 주에 이 17,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력이 확보되는 이러한 흐름들을 살핀 이후에 단기 부품주들을 공략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부품주들은 좀 차별화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부품주들 역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직 바닥을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폭 과대했다고 해서 매수 전략을 섣불리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시왕센터를 통해서 알아봤듯이 드라기 효과가 발생하면서 특히나 경기 민감한 조선주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종목분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쪽은 이제 어떤 출구 전략과 관련된 일정한 로드맵이 발표가 됐지만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의한다면 우리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오히려 경기 회복 또는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계속 양적 완화를 펼치겠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염두에 두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과 더불어서 유럽발 악재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쪽들이 바로 조선 또는 정유화학 업종, 석유화학 업종 이들 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산업재나 소재 쪽들이 어떤 유럽발 이러한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속에서 추가적인 어떤 악재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점이 삼성전자의 어떤 어닝쇼크와는 반대적으로 이들 쪽으로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반등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직전에 고점때도 돌파를 해주면서 21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자리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1차 16만원 라인까지의 어떤 전진이 가능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신다면 신규로 공략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괜찮은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반등을 염두에 두면서 홀딩에도 괜찮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서는 줄어들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 규모가 늘어나면서 지금 지수가 코스피는 약부합권 코스닥도 많이 상승률을 줄였거든요. 오늘 전반적으로 먼저 투자 전략부터 간략하게 세워주시면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결국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일단 하단부 1820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지력이 확보가 돼준다면 좀 더 추가적인 반등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위에 저항대들이 계속 놓여져 있단 말이죠. 이번 주에 내내 저항이 작용됐던 바로 1860선 라인이 됩니다. 바로 오늘도 그러한 자리들이 부담스럽게 작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또 시초가를 하여야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경매수는 지금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해석은 안 되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유럽발 호재가 나왔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주는 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1820선에 대한 지지력이 확보가 돼준다면 일정한 주식 비중은 유지해도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이 유지가 된다면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저점에서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이러한 전략들 계속해서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장 핵심 사항들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을 해봤는데 또 특별한 이슈가 들어오는 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